음악 네, 머니 인사이트입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서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요국 중앙은행이 구사하는 통화정책 변경 리스크, 여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8년도 미국의 린만 사태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이례적으로 양쪽 완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마운드에서 내려올 차례인가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문제는 다른 투수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 문제 해결을 나선 것은 정부의 재정이었습니다. 은행의 부도, 대량 실업, 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가의 재정사항이 나빠지게 되고 미국의 경우에는 2011년 8월에 AAA 등급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되는 거죠. 뒤이어서 구원 등판을 한 것이 중앙은행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연준이 말씀하신 제로금리라든가 또 양적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고 모기지 시장을 붕괴를 막기 위한 타프 같은 비상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유사한 조치들이 유럽 재정위기에도 사용이 됐고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를 지원하기 위한 일본은행의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이 정점을 찍게 됩니다. 만약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제대로 된 출구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혼란이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 리스크 때문이라면 사실 이렇게 끝낼 거면 뭐하러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돌리기에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중앙은행이 출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던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제 금리 상승은 경기가 안정되거나 혹은 또는 경기가 회복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자금이 적절하게 순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초조금리가 좀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출구 전략은 시장을 혼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초조금리 상황에서 정상적인 금리 상황으로 돌아갈 테니까 시장이 이런 거에 좀 대비를 하라 이런 강한 메시지를 사실 주고 있는 거고요. 단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얼마 전에 정책금리를 0.5%로 동결하면서 했던 말을 좀 떠올려 보시면 유로종 경제활동은 다소 느리더라도 올해 안정을 되찾고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했고요. 그러면서도 필요하다면 ECB는 계속 경기 수능적인 통화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영혼을 남겼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때 시장에 던진 화두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시중은행들이 ECB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게 하겠다. 이런 카드를 써가지고 조금 예상케 어려운 그런 카드들도 제시하면서 시장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면서 시장을 지금 길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은 이미 이런 정책 시그널에 맞춰서 금리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요. 독일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중앙은행의 금리를 낮춘 시점부터 해서 오히려 상승세로 반전을 했고요. 최근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이런 금리 상승보다 조금 뒤늦게 오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증시나 환시에서는 BOJ의 실망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이죠? 일본 중앙은행의 행보가 미국, 유럽하고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인데요. 통화 정책을 구사한 어떤 스킬의 면에 있어서 좀 노련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구로다 하루이크 총재가 정책결정 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너무 변동성도 커지고 하니까 고정금리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달라 이런 시장의 요구를 사실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일본은행이 만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0.1%로 아주 저금리로 시중은행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돈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이걸 좀 만기를 연장해달라 2년 정도로 연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는데 중앙은행이 시장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일본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구로다 총재가 취임한 이후 또 양적질적 완화라고 명명한 통화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2년 내 2%로 만들면서 동시에 금리는 0%대 0.7, 0.8 이런 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인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로다 총재 자신도 시장에 대해서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금리는 낮게 유지하겠다. 이렇게 엇갈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고 지금 주식을 사라는 얘기인지 채권을 팔으라는 얘기인지 또 이렇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엔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도대체 일본은행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시장 참가하셨는지 잘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글로벌 마켓에서 약간 문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속내를 너무 내비쳐도 안 되겠지만 시장의 소통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문제가 있군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역시 해계머니는 날라가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연준의 태도가 명확하다면 BOJ, 일본 중앙은행의 이야기도 따라갈 수 있겠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벤 버넨키 연준 의장이 태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앙은행 총재의 성적표가 있는데요. 드라기 총재가 A+, 버넨키 의장이 A0, 구로다 총재는 B-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다 국가경제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통화정책은 돈을 직접 쓰지 않고 윤정균을 돌리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마음이나 행동을 바꾸는 게 가장 좋은데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위기, 스페인 사태, 이탈리아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점화될 때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이런 코멘트 하나로 시장을 잠재웠거든요. 그만큼 돈을 쓰지 않고도 금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노련한 플레이를 보였고 버넨키 의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경우에는 팀 플레이를 일종에 합니다. 매파와 비둘기파가 나타나서 자유롭게 대중영상을 하게 하고 시장이 좀 너무 위축되어 있다 싶을 때는 비둘기파의 어떤 코멘트가 부각이 되게 하고 반대로 너무 좀 앞서나간다 싶으면 매파가 나타나서 서로 조율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매파 진영에 있는 사람이 비둘기파 진영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엊그제 있었던 센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블라드 총재가 그런 매파지만 비둘기파적인 어떤 발언을 한 것도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코멘트를 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연준의 FOMC 회의가 18, 19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버넨키 의장이 이런 매파와 비둘기파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심판관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준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양적 완화는 경제 지표에 달려 있는데 그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만약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연준도 드디어 출구 전략을 구사하는구나. 돈줄을 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같이 갖고 가면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하튼 양적 완화가 축소되는다는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제 수익률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유사한 루트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을 무한정으로 풀고 뿌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돈이 순환하게끔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순환이 안 되고 한쪽으로 자꾸 쏠려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출구 전략 얘기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해치펀드들이나 이런 투기적인 자금들, 핫머니들은 이머징 통화를 속된 말로 패대기를 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많이 팔고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또 있는데 이번 금통화위원회에서는 또 현명한 해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도 좀 답답한 그런 입장일 겁니다. 여론에 밀려서 지난달 금리를 낮추긴 했는데 오히려 정착금리를 내린 이후에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또 김중수 총장은 얼마 전에 선진국의 출구 전략이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가져올 것이다, 크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경제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그런 논평자적인 반간자적인 입장에서 논평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논평 뒤에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대비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따라가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머징 마켓을 얘기를 하셨는데 국제자금의 움직임이 벌써 시작됐다고 봅니다. 인도 루피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도 급락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지금 한 달 만에 22억 불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머징 마켓 국가들 호주를 포함해서요. 브라질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통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가들하고 좀 달라서 양적 완화가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혜택을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상태에 있는 나라였는데 국제금융위원회에서 속된 말로 왕따였던 거죠. 그런데 왕따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도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지만 친구들이 다니면서 혼났어요. 그러면 그 분풀이가 왕따한테도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위험이 처해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 가능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주요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도 좀 강하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6%나 하던 토빈세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 혹은 투자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신속하게 재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향후에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따라간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을 미리미리 좀 받아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금리라는 부분은 실생활이나 여러분 재테크 하시는데도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밀접한 또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금리 추이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인사이트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봤는데요.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숙 소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